제 예상으로는 세정언니가 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 옆에서 게임하는 걸 봤는데요 아주 원샷 원킬이었어요 아주 세정언니 제가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안녕하세요 아이와예정아입니다 오늘은 OGM 이스타디움에 와서 세정이와 소미가 게임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저는 사실 누가 이길지 가늠이 안가요 세정이가 되게 야무진데 야무진데 가끔 귀엽게 빈틈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미는 되게 발랄하면서 손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또 이길 것 같고 누가일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응원합니다 얘들아 우리 한 명만 잘하자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 네 뽑아야 돼요 너가 소미 뽑았다고 그랬지? 그럼 저는 세정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어? 이유는 세정이가 뭔가 되게 알뜰하잖아요 이건 누가 1위권에 맞추는 거예요? 알뜰하게 잘하겠죠 게임을 지금 순이가 잘한다는 아 그래요? 세정언니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연습하고 근데 처음에 그러면 1번 2번 골라줘 난 2번 오케이 그럼 저는 세정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순이 절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세정아 응원한다 꼭 이겨주길 바래 세정이다 꺅하자 세정권 세정입니다 세정은 세정ând 세정은